이렇게 살살. 방향을 살살. 급할 거 없어요. 일단 왼쪽으로 도세요. 그 상황에서는. 왼쪽으로. 왼쪽으로. 오케이. 살살. 중심 잡아가면서. 중심 잡아가면서 살살. 자세를 낮춰요. 그리고 두 손으로 하는게 유리해요. 두 손으로. 바람 좀 부네. 두 손으로 살살. 살살. 오케이. 살살. 네. 천천히 도세요. 제가 뒤로 갈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네. 살살 돌아보세요. 살살. 한번. 천천히 천천히.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. 천천히. 아까처럼 올라오시면 돼요. 서두르지 않고. 천천히 천천히. 중심 잡고. 예예. 중심을 잡으세요. 조금 앞으로 가세요. 조금 더 앞으로. 예. 중심 잡고. 아. 중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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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케이. 조금 더 앞으로 가세요. 조금 더 앞으로. 예. 그러면 이제 중심은 더 좋아져요. 도는 거는 좀 약한데. 오케이. 살살 도세요. 살살. 네. 네. 중심 잡아가면서. 오케이. 반대로도 돌아보세요. 반대로도. 살살. 지금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실 거예요. 네. 살살. 네. 자. 이제 육지로 가셔도 돼요. 자. 이제 육지를 보고 엎드려 가지고. 예. 천천히 천천히. 예. 천천히. 여기 조금 더 앞으로 오시는 게 유래예요. 조금 더. 조금만 더 앞으로. 됐어요. 그 다음에. 자. 육지를 보고 천천히. 패들보드 제가 가서 알려드릴게요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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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방향 바꿔가면서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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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